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 종목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한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릴레이로 핑퐁핑퐁 여러분들에게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내가 이 종목 관심 있었다. 내가 이 종목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로 궁금한 점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두 분께 부탁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 반영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펼쳐지는 꿀잼 우리 YBOB의 대결 종목 소개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스피드 종목 10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픽입니다. 대한항공, 강원랜드, 삼성바이올로직스, 네이버, 인바디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요. 팜스코, 삼성전기, 태경케미컬, 세방, 만도 이렇게 5가지 종목 총합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중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이렇게 10가지 종목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하신 분들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더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많이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고유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대한항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주들이 조금 흔들리고는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각광을 좀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상존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행에 대한 부분들, 지금 트래블 버블을 포함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수세를 좀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대형 여행사를, 비행사를 봐야 되냐 LCC를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대형이 낫다. 그러면 대형이라고 하면 대한항공이 유일한 상황이죠. 대한항공은 좀 좋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화물을 통해서 현재 이익을 계속해서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행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 운송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더군다나 배를 못 구하는 지금 수출업계의 그런 고충이 고스란히 항공업계가 추가적인 이익까지 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객이 더해지게 되면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여행객을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탈리아 여행 상품이 완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면 저도 우리 누님이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았는데 그 상품이 완판이 될 정도로 현재 지금 유럽 노선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지금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유가가 오늘 밤에 70달러까지 올라왔죠. 이런 단기 유가 상승은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죠. 앞으로 열릴 여행과 유가와의 싸움을 잘 어떻게 견뎌내는 여름을 보냈냐가 향배의 결정을 향배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첫 번째 픽은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여객 수요, 여행에 대한 폭발적인 반발 수요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항공 운임도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금께 겹쳐지게 되면 분명히 시너지가 날 것이다. 대형 항공사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네 팜스코라는 종목까지 왔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팜스코는 사료 그리고 이외에도 신선식품이나 양도넛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좋은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락 모멘텀을 지금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면 눈여겨봐야 될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지열병이나 조류독감 같은 뉴스들이 종종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보통 이런 동물 전염병이나 이런 관련주들로는 사료주랑 방역주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곡물 가격 상승이 조금 부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료 가격 상승을 좀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도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모멘텀을 사료주가 더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고요. 또 올해 마켓컬리가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팜스코가 관련주로 이미 한 번 엮였던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컬리 관련주로도 또 엮일 수가 있고 또 최근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해서 하림이 오늘 많이 올라갔었는데 하림의 계열사로 팜스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팜스코가 엮일 수 있다는 점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팜스코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테마나 이슈가 엮일 것들이 많네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 팜스코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이 한 종목씩 알려주셨는데요. 알려주시는 사이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중국과 홍콩 항생지수의 출발 상황 보겠는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출발합니다. 0.65% 하락하면서 3,58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양상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반면에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 0.44% 상승하면서 2만 8,864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중국과 홍콩 지수는 엇갈리면서 출발하는 양상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 코스피가 0.37, 코스닥이 0.25% 상승하는 현재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픽입니다. 강원랜드인데요. 강원랜드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를 보고 있는데 저는 시장의 비유와 반대적인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가요? 일단 백신 접종이 주위에서 보시면 요즘 백신 접종하셨다는 젊은 층들. 저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이 연령대들이 내려왔죠. 그렇게 되면서 주위에서 백신 접종을 한 것들이 신기한 일이 아닐 정도로 일상화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10%대 후반까지 지금 천만 명을 넘어선 조만간 이번 주말을 보내고 나면 천만 명이 넘어서면서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 말까지 나라에서는 40%까지 접종을 하겠다. 이런 지금 현재 보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카지노를 할 수 있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 물론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GKL과 파라다이스가 다르죠. 이건 내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적으로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에 있어서 약간 반기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물론 카지노에 중독되신 분들도 있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생활에 여유가 있고 우리가 조금 무엇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가 시간에 남는 게 카지노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카지노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과연 그렇게 많겠는가라는 부분들이죠. 더군다나 소비가 양극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밑바닥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여가를 활용할 정도로 단순한 여행은 늘어나겠죠. 바다를 보러 간다라든지 제주도를 간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여행은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카지노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개선세 백신이 접종이 높아지면서 여행도 갈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카지노즈들도 좀 튀어오르고 있는데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겠다라고 조금 한번 의심을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삼성전기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는 종합 부품 제조회사죠. MLCC나 패키지 그리고 모듈 같은 것들을 생산을 하는데 아무래도 삼성전기는 삼성전자를 추정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면서 그리고 또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올해 좀 많이 과대 낙폭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올해 실적 호소가 예상되는 만큼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ROE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고 PER도 22배 정도에서 13배 정도로 낮아진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MLCC 높은 가동률 및 수익성이 되게 부각이 되는데 MLCC는 적층 세라믹 콘데서라고 해서 반도체의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익률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기가 생산하는 그런 기판 사업들이 5% 정도의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20%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이익이죠. 또한 중국 공장의 MLCC 공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서 자동차 MLCC를 이곳에서 생산을 하게 될 텐데 MLCC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삼성전기의 수익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으로 보고요. 반도체 PCB라고 해서 기판 사업이죠.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5%에서 10% 정도로 이익이 개선될 예정이고 카메라 모듈도 공급 안정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더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에 좋은 주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상훈 대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기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대형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삼성바이오가 한때 코로나19 백신의 어떤 위탁 생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각광을 좀 받긴 했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 3인방도 강하고요. 묵직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 단기 바닥은 차트상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바닥권에서 지금 그러면 새로운 뉴스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바이오가 독자적으로 이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이 가장 큰 위탁 생산 시설과 그다음에 다양한 임상실험에 대한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에서 들고 갈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삼성바이오 같은 주식을 묵직하게 들고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현재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씩 끔틀거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묵직하게 좀 들고 가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퇴경케미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퇴경케미컬은 이전에 한번 드라이아이스 업체이기 때문에 화이자 운송 관련해가지고 콜드체인 관련주로 엮인 이력이 있었습니다. 21년에도 사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지금 이평선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서는 조금 좋은 차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워지고 있는데 냉동식품이나 아니면 여름 관련주 그리고 또 백신도 이렇게 유통이 되는 상황에서 수요가 좀 확대가 됐는데 지금 이제 이런 수요들이 반복되면서 원료가 부족해가지고 단가가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단가가 높아지면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하는데 올해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12% 증가하면서 또 실적이 또 좋아졌어요. 그리고 올해 또 조선이 호황이고 또 반도체 업황도 호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쇼티지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조선이나 반도체 드라이아이스가 왜 쓰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조선에서는 이제 용접할 때 쓰이고 또 반도체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세정하는 데 이 드라이아이스가 쓰이는데 여기 이제 쇼티지가 계속 나면 지속적으로 이제 단가 인상이나 또 수요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이제 매출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초고순도 액체 탄산을 이제 곧 이제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게 2022년 예정인데 아무래도 좀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걸 미리 끌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경 케미컬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드라이아이스와 관련해서 퇴경 케미컬 한번 잘 살펴보자. 이것이 뭐 반도체에도 만들 때 쓰이고 조선 쪽에서도 쓰이니까 앞으로의 매출이나 실적 성장도 기대된다. 퇴경 케미컬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조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 네이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요? 네이버는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언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이버가 그러면 카카오 대비해서 어떤 형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쉽게도 지금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카카오와 네이버 얘기를 하면 당연히 네이버를 많은 분들이 했는데 1년 사이에 상황이 확 바뀐 거죠. 그러니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광고 수익이 전체 수익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40%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수익의 의존도가 높은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단일 이익 규모를 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동남아의 엔터기업도 인수를 하고 있고 다양한 자회사의 IPO 모멘텀을 지금 나타내면서 더군다나 손해보험까지 진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현재 지금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선제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IPO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거죠. 네이버가 뒤늦게 이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국은 궁극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싸움이 향후 2, 3년 뒤에 다시 또 일어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카카오가 네이버 대비해서 저평가됐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투자를 지속하는 동안에는 비용의 증가이고 수익은 감소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카카오는 긴 터널을 통과했습니다만 네이버는 이제 이 터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는 긴 호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관람 모드 조금 길게 봐야 할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차용주 소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차용주 소장님이 아까 첫 번째 종목으로 대한항공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유튜브 댓글에는 여행 가고 싶다, 유럽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수요나 욕망이 정말 얼마나 큰지 시청자분들도 댓글로 좀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김상훈 대표가 또 태경 케미컬 이야기하면서 드라이아이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샐리님이 베스킨라빈스 많이 팔리면 당연히 드라이아이스 많이 써야 돼요. 이러니까 해주시면서 생활 속에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해볼까요? 김상훈 대표? 다음은 잠시만요. 네 번째, 세 방이죠? 네. 네, 세 방.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세 방. 자료가 안 떠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세 방은 이제 항만 하역이나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번에 KC 얘기하면서 화물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옌티앤항이 이제 좀 마비가 되면서, 코로나로 마비가 되면서 화물 대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화물 대란이 지속되고 있고 SCFI 지수,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계속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요즘 장애에 수급이 많이 안 돌고 있습니다. 수급이 많이 안 돌고 있기 때문에 테마 장세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하이 운임 지수로 한 번 상한가를 간 이력이 있는 그런 KCTC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좀 차트가 좋은 것들을 찾아보다가 좀 세 방이라는 종목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테마들 봐줄 수 있고 또 매도 실적이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또 자회사로 엮인 그 세 방 전지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전기차나 자동차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데 그런 주가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좀 세 방 전지가 또 현대차의 자회사인 세 방 전지가 또 현대차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세 방 전지의 그런 실적 호주나 그런 배터리 납품사로도 테마가 엮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셀리님이 김상훈 대표 오늘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러면서 주말에 삼계탕이라도 좀 드세요 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자료가 안 떠가지고요. 잠시 마가 떴는데 괜찮습니다. 김상훈 대표. 자, 다음 또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8가지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2종목 남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내가 이 종목 더 알고 싶다, 매수과, 목표과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번 문자 보내주세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게요. 우리 차용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필요한 종목입니다. 인바디입니다. 인바디요? 네, 지금 인바디 같은 종목들 차트 보시면 정말 차트가 이쁩니다. 이쁘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가 차트가 우상화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리 소문 없이 이런 기업들이 현재 지금 강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보톡스라든지 아니면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인바디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모여서 하시는 분들 있죠. 저처럼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들은 이런 운동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바디는 꼭 이렇게 헬스클럽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용 인바디도 현재 지금 글로벌 수출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에서 지금 인바디, 가정용 인바디 같은 경우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시 일단은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선제 투자하신 분들의 차트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대형주보다는 더 가볍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오르지 않았느냐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주봉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오른 폭들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국내외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 수폭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인바디에 대한 새로운 관심 가지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인바디입니다. 인바디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는 뭐 추세 바닥 잡고 추세를 좀 돌리는 방향이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셨고요. 인바디 앞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열 번째 김상훈 대표의 종목인데 자, 마지막 종목을 김상훈 대표가 만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만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오면서 배신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유튜브에도 이재행님이나 라면 먹고 땡님이 다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만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도 어떻게 보십니까?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김상훈 대표님이 한번 의견을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주주들 뒤통수를 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물적 분할 관련해서 이미 LG화학이 한 번 이제 주주들을 너무 환하게 한 이력이 있었었는데 LG화학도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 그 지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제가 이 종목 들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들고 온 이유는 ADS, 즉 자율주행 관련 파트를 좀 분사를 하겠다고 말해서 지금 급락이 있었고 지금도 좀 횡보하고 있는데 물적 분할 이후에 만도 기존 주주들이 좀 핵심 사업부인 그런 ADS를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간접 보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주주 지배력에도 문제가 있고 모 회사 할인율도 좀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좀 안 좋게 보였기 때문에 사실 좀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신규 매수를 하고 아니면 뭐 당장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저는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일단 한 5만 9천 원대의 지지선이 조금 있는데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보겠다. 일단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하면서 좀 기다려보는 포지션을 좀 취할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섣불리 조금 매도하는 것을 안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ADS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출에서 한 15% 정도 되는데 이게 당장 편더멘틀적인 데는 지장이 없을 뿐더러 좀 지분 가치도 ADS를 안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IPO를 했을 때도 매각을 했을 때도 또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만도에 대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김상훈 대표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 지지선을 아까 좀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때까지는 한번 조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지금 감논을박 여러 가지가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만도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또 한 의견을 김상훈 대표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10가지 종목 모두 스피드 종목 10 확인을 해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차영주 소장님은 오늘 또 새벽에 백신을 맞췄다고 그래서 조금 피곤해 보이십니다. 정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대표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